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갈이 해줬던 아이들 잘 크고 있나 한번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분갈이 해줬던 집 작약 인데요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싹이 나요 아유 너무 귀여워요 세상에나 어쩜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뿅 나오듯이 이렇게 작약 잎이 이렇게 돋아 나네요 이 잎에서 나중에 꽃이 생기겠죠 이거는 꽃은 아닌 거죠 꽃도 아닌 이 새싹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대에서 잎이 이렇게 이렇게 필까요 아 저 작약은 처음 키워 봐 가지고요 아 이런 꼬물꼬물 까지 너무 귀엽네요 아 그리고 그때 제가 다 그 작약 그 뿌리가 뿌리가 엄청 두꺼운데 제가 그 모르고 분질러 먹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분질러 먹은 앤가 요 아이는 싹이 안 나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요렇게 요 싹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아 그리고 복수초랑 토종 노루기 이렇게 합식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뿌리가 긴 화분에 심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옮겨줬어요 자꾸 옮기니까 힘든가 봐요 미안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햇빛이 부족한지 물이 부족한지 뭔가 부족한지 이 목우리 상태에서 지금 멈춰져 있긴 해요 어떻게 될 건지 잘 지켜보면서 키워 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크로커스입니다 어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기 뭔지 모르겠지만 요기가 혹시 꽃대인가 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꽃대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 오동통통한 동그란 게 있어요 가운데에 아 여기서 잎이 나는 걸까요 잘 지켜보면서 키워 보겠습니다 어 아젤리아가 드디어 하나가 졌어요 거의 3주 동안 너무 쌩쌩해서 한 달은 갈 줄 알았는데 한 달은 안 가나 봅니다 지난 수요일이 21일째 였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23일 만에 이렇게 한 송이가 졌네요 아쉽네요 아유 이뻐라 제가 지난 영상에 저 다홍색 제라늄만 계속 피고 나머지 애들은 꽃이 아예 안 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투덜투덜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 여기 이 제라늄에 꽃대가 생겼어요 어머 아유 다 꽃이 안 피는 거 얘네들은 그냥 거의 뭐 6개월 내도록 하나도 안 피고 아 그냥 멍때리고 있는 거예요 얘만 계속 피고요 어 그래서 왜 다른 애들은 안필까 안필까 이렇게 했는데요 얘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4개국화 인데요 이제 신랑이 선물로 사줬는데 이게 지금 4개국화가 다 얼어 죽고 요거 한 촉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웃자라네요 어 이게 국화가 아닌가 지금 잡초인가 이게 4개국화가 맞을까요 그때 한 촉이 살아남아서 저는 이제 국화라고 생각해서 한 촉을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심어 줬는데요 웃자라서 그런지 국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잡초 풀이 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아 지금 엄청 당황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아니 4개국화가 원래 이런가요 이거 전혀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니 4개국화가 원래 전 요렇게 요렇게 늘어지는 것만 봐서요 어 지금 집이라 웃자라서 그런지 지금 국화가 아닌 건지 지금 알쏭달쏭 합니다 어 좀 더 키워봐야 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집에서 지금 한창 꽃이 피기 시작한 보라살 인데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라살이 아이 저는 이 보라살이가 어렵네요 아이 또 잎이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아유 보라살이야 보라살이야 아이 잘 키워보고 싶은데 왜 또 잎이 누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집안 환경에 따라 어 키우기 쉽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초보라서 그런지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쉽다고 하는데 어 저는 이 보라살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네요 이건 작년 가을에 제가 어 킹 벤자민 어 삽목 한 건데요 5개를 삽목했는데 요거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색상이 나면서 크고 있어서 어 벤자민 너무 귀엽습니다 어 이건 가을테리아 라는 식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줬는데요 어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갈색 잎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끝이 또 마르고 그래서 어 죽나 사나 해서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보니까 이렇게 새 잎이 돋아 나네요 아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이제 잘 적응하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잎이 갈버네 가지고 아 되게 병들었나 걱정했었거든요 이거는 되게 모래에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키우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켜만 봤는데 아 얘가 또 사랑을 주는지 아는지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엄청 아니 가을에 엄청 예쁜 하얀색 꽃이 피고요 이제 그 꽃에서 요렇게 열매가 달리는데 이거는 먹을 수도 있대요 약간 향기가 여기서 향기가 나요 사과 향기가 납니다 제가 먹어보지는 못하겠어요 이 아이는 얼마 전에 구입한 레위시아인데요 아 요거를 다들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천사의 눈물이라는 뜻이 있어 가지고요 너무 예뻐 가지고 천사도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꽃인가봐요 그래서 눈물 나서 예쁜 꽃이라고 많이들 이 아이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지 모르고 저는 그냥 예뻐서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요게 이 꽃대랑 이 줄기가 되게 약해서 분갈이 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을 지금 피어있는 꽃을 다 보고 지금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렇게 그냥 두고 있어요 아 이게 꽃이 어떤가요 예쁜가요 정말 눈물 나게 예쁜가요 천사가 흘린 눈물 요런 뜻을 꽃말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더 예쁜 것 같네요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나요 이렇게 꽃 제가 열심히 다 보고 나중에 분갈이 하는 영상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